전라남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돼 있어요 나와 이웃들의 생활이 한 단계씩 나지는 이상적인 집안 자취시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두가 다르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봐요 전라남도 의회와 함께 진심이 만드는 생활 정치 발전하는 전라남도 전라남도 의회와 함께 걸어가요 소통하는 우리의 이적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 의회와 함께 걸어가요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